정동진 하슬라 아트월드에 와있습니다. 잔잔한 파도와 소나무들, 그리고 옥색 바다 몰빛,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정동진에 오시면 하슬라 아트월드 꼭 다녀가십시오. 여기를 안 보고 그냥 간다면 정말 후회할 것 같습니다. 이 건물에는 지하부터 너무 볼거리가 많구요. 정말 동화 속에서 살다가 나온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포토존도 너무 많구요. 제가 이 동영상과 이 안에 조형물들, 또 각 방마다 테마방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함께 여기에 포스팅을 하겠습니다. 정말 저희가 영월 희망농대 16기 회원들 1박 2일 현장견학 졸업여행을 왔는데요. 여기를 다녀가지 않았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습니다.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. 다음에 또 와도 여기를 재방문 할 것 같아요. 저희는 영월 산골에 살아서 계곡도 있고 강도 있지만 또 다른 매력. 넓다란 파도와 오늘은 정말 좋은 환경인게 잔잔한 파도. 정말 제가 처음에 올 때는 두꺼운 잠바를 입고 왔는데 여기에 오니까 햇살도 너무 따뜻하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과 잔잔한 파도소리. 옥색 바닷물결.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풍경입니다. 여러분 정동전에 오시면 꼭 여기를 방문해서 필링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돌아가십시오.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그런 기분입니다.